아들을 납치한 자를 찾아다니던 주인공은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 덕분에 납치범이 사는 곳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핵전쟁 후 버려진 군사기지 그 안에는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4out4 6화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핵전쟁 이후 버려진 군사기지 학원, 학앤뉴스로 들어왔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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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뭘 쏘는 거야, 뭘 쏘는 거야 빠세, 빠세 와, 이거 로봇들 아니야, 로봇들? 신스가 파괴됐다고? 오오오 바로 옆에 한 명 왔어, 바로 옆에 한 명 왔어 바로 창으로 날려버리기 날려버리기, 오케이 켈로그 부정적인 반응에다 오오,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아으, 어, 이거 너무 아픈데? 근데 잠깐만 애들이 켈로그한테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이런 거 보니까 켈로그를 모시는 로봇들인가봐요 켈로그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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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따다다 빠세 빠세 치명타, 이 녀석아 빠아, 나이스, 치명타, 적중 완전 태워버렸고요 굿 자, 재장전, 재장전, 어오오오오오오 오, 여기서, 여기서 한 대 맞았지만 아, 스팀팩 한 번 더 먹고 두 개 먹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몸통, 치명타, 치명타, 안됐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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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전 조심하시고 빠세,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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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봐줘, 신고야 봐줘 어, 미안하다, 봐주지 못했네 하겐요사는 인스티튜트 관할이라고 인스티튜트 납치 단체라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이쪽으로 가면은 켈로그를 만날 수 있으려나 켈로그를 만날 수 있으려나 홀! 나 놀렸어 와, 나보고 지금 냉동식품 양반이라고? 딱 거기 기다려라 진짜 다 죽었다 하아, 여기가 자, 자, 재장전 재장전 아, 돌리는 거 너무 힘들어 어? 또 나를 협박하시는구만 가짜는 소리로 이쪽인거 같은데 자꾸 절 무시하시는데 님들 병사들 개못싸움 인정? 해골 떠있지만 이렇게 총을 개못싸요 님 님 병사를 훈련 좀 시키세요 제발 개못싸 진짜 눈앞에 있는 애들 이렇게 못맞추면 어떡해 멍청한 녀석들 이제 뭐 안되니까 그냥 협박을 하시는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기회를 준다는건 뭐냐 어 사실 별거 없다란 뜻이죠 어? 허허 신스들이 공격을 하지 않을거고 흐흑 허흑 어 베잉 뭐야 켈로그 이 녀석 뭔가 꿍꿍이 있는거 아냐 왜이렇게 갑자기 나를 그냥 들어와 공격 안할게 나를 포위하려고 하는거 아냐 헉 어 오 오 오지마 불 켜진다 어어 저녀석이야 내 아들냠이 데려갈 녀석 내 아들은 어딨지? 개소리하네 또? 말 돌리냐? 어? 더 자랐다고? 확실히 시간이 많이 지난다봐요 여긴 없어 또? 턱! 말하라고 인스티투투에 조지거리에 나와 내 아들이 션이 그래 흠 끝을 봐야겠구만 이 녀석이! 자아 숨어주시고 어? 수려탈 수려탈! 호환이 수려탈! 이 녀석! 투명인데? 투명인간이야? 뭐야? 투명인간이야? 이상한 돌연본녀들이 막 잔뜩 있네? 아 아 투명인간 동력 겁나 빡치네? 재장전! 어? 수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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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교지같은 투명인간 발타야저씨 괜찮아요? 어어? 헬로그 이 녀석 자아 재장전 어딨지? 이 녀석! 잡았다아 안보여 안보여 건방진 녀석 오케이? 저런 민머리 맨머리 맨들맨들 빡빡이래서 질 수 없지 뭐야? 잡았구만 맨들맨들 빡빡이냐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너무 차.. 어우 너무 차니 아우 죄송합니다 어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그럴 일 없었어 미안해 미안해 대머리 전국에 계신 머머리협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어 하지만 죽어도 싼 녀석 들이였어요 오케이 비밀번호까지 권총?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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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권총이 고맙다친구오오오 인공제어 고통 억제기 수족구동기 수족구동기 거의 뭐 인공지능이었는데 그냥 로봇이었네 아저씨 저거 무겁거든요 좀 가져가세요 우리가 방금 켈로그를 잡아가지고 켈로그의 단말기 비밀번호를 얻었는데 여기 지금 켈로그의 단말기가 있습니다 노트북같은거죠 자 열어보자 무슨 비밀을 갖고있지 좋아 접속기록을 한번 조회해볼까 접속내용 계정 켈로그 션이란 소년을 성공적으로 인스튜트에 넘겼고 대가를 받았다 대가를 받았어 변절자들에 대한 추적 지원군의 집결 하겐요새 확보란 새지령이 전달제 머지않아 움직일거니 그래서 이곳을 확보했구만 여기가 하겐요새잖아요 결론은 션은 인스튜트에 갔네 아저씨 갑시다 여기서 볼일은 다 끝난거 같아요 션을 어디서 찾아야될진 아직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발렌타인 아저씨가 혹시 인스튜트에 대해 뭔가 좀 알고있지않을까요 아저씨 하하하하 하하 인스튜트는 어디있는건지 발렌타인 아저씨도 모른다 개소리 해보고싶다 하지만 향후는 호감도가 깎이겠죠? 저는 당신과 친밀하게 지내야됩니다 아는거 없어요? 태풍 아 그렇군요 예 음 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된다 누가 있을까요? 아저씨 파이퍼 그때 그 그 그 그 여자 나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시티로 들어갔던 그 여자 왜 파이퍼지? 별로 믿음직스럽지만 알아보이던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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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밖에 나왔는데 뭐 저기 뭐야? 어? 뭐에요 여러분? 브라더우드 오브스틸? 그 그 성기사 아저씨들? 진짜 오 fotografiod 두 번째 먹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